스토커 스토커 좋지 스토커 난 못났고 별 볼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갈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잘한다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맞아요? 하나도 안 길어 2절 끊었네 아 그런 거예요? 왜 또 하기? 또 해줘도 좋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